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육이를 집 지어주려고 합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아가 아가들이 조그맣게 생기고 있어요 잘 컸으면 좋겠구요 여기에도 조그맣게 너무 애기처럼 올라오고 있는데 잘 안보이실거에요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잘 커서 풍성하니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열심히 심고 고수님들한테 여쭤보면 잘 알려주시더라구요 다육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알기가 어려워요 알기가 어려워요 자막 부엉 자막 조그맣게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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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작긴 해도 다 심어 놓고 나면 앙증나게 될 것 같아요. 다음에 새끼가 좀 커지면 분갈이를 다시 해드려요. 큰놈이 없어서 아 이건 나란히 하나 둘 셋 이렇게 입이 예뻐요 여기에 새아가가 나와서 이렇게 양쪽으로 펴주면은 풍성하니 예뻐질 것 같긴해요 귀엽지 않나요? 제가 만든 화분의 신문외과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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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